열핀보다 좌측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고요. 약간 오른쪽 뒷바람이 불고 있는데 외지샷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. 약간 오른쪽이 높아요. 오 김민주 와 이렇게 오늘 바로 앞에서 멈추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 전반 그래도 보기 없이 버디 하나로 한타를 줄였죠. 오늘 어려운 홀이 다 전반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요.